쉐- 겁나 귀여워 아 겁나 귀여워 겁나 귀여워 완전 옛날 이거 오레오 아이스크림? 미치셨다 다 꿀튀이야 아아 여러분 사랑해 아니야 이거 쉬워 뭐야 왔어? 이건 뭐 근본 논란이 이럴 거면 데뷔 안 했지 우와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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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되게 신기해 보여 눈이 너무 귀엽죠? 너무 귀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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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원하자? 엄청 바꿨을텐데 아유 시원하다 너무 귀엽다 그래 아무것도 말하게 이해해 그리고 요즘 친구들이랑 드라이브 같이 나가는 거 재밌는 거 드라이브 그리고 요즘 뭐 우리 VF 제목이 진짜 민희주가 생일이 되어있어? 윙이 형이 장난으로 말했는데 진짜 되어버렸네 윙이 생일 축하해요 사실 오늘 주인공 형이었어요 아 야 진짜 이거 안 먹으면 진짜 나 근데 언제까지인가? 아 머리 야 왜 그래도 생일인데 한 대는 받아주면 안 되냐? 너 생일은 언제 감당하냐? 아직 10개월 남았어 10개월 동안 복생을 배웠는데 10개월 동안 절권서를 배워가지고 아니 오늘 지금 뭔가 특별한 게 없잖아 특별하게 찬옥을 하잖아 야 우리 형이 갖고 와 아니 그냥 녹은 상태로 비교 뭐야 손 손 손 손 손 안 되겠어 뭐 하는 거야 이게 다 붙었어요 형 망했어요 아니 너 넘어 아니 그냥 꾹 눌러야지 바보야 와 저봐 두 종이 아니잖아 붙인 게 아니에요? 2년 딱 2개 2개를 어떻게 잡아? 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뚜국이 없습니다 뚜국이 없어요 뚜국이 없어요 뚜국이 없어요 우와 1대는 나왔습니다 자, 갑니다. 빠르게 갈게요. 이거 내봐봐요. 지형을 이용했죠? 아, 안전하게 가네요. 이 정도면 훌륭해요. 이 정도면 거의 다 먹을 수 있어요. 들어가면 되죠. 와, 이거 뭐야? 정 씨, 이제 이기는 방법은 하나, 둘, 셋. 나를esp imof Horror nämble, 그거에 대해 말해요. 짜잔, 또 불과 이런 자유 조합을 두고 잘 내는 것 같아요. 나, 이거 어떤 맛인가요?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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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 다리네,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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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 에이 마이썬 으 으 아 뭐 야 이거야 어 어 희의 그래 요 아 어 아 어 뭐요 어 요 그의 예 지금 야 하기도 해요 에 그냥 다시 갑니다 지금은 탈 갑니다 아 가즈니 3 2 4 호 주의 희양 넘어졌습니다 이제 아우가 크나 싸지 1 아 마지막 하나! 마지막 하나! 들렸나? 배고프네? 아 이거 배고프네? 오! 괜찮아? 이따 라면 줄게! 와 진짜 이런거 조금 민망한데? 진짜 미안해! 화장실 한번만 갔다올게요! 화장실 너무 싫어요! 화장실 한번 갔다올게요! 원! 이테네티! 레이텔! 아니 목이 너무 건조해서 물을 너무 많이 봤어 미안합니다 여러분 우린 아무 일도 없었던 겁니다 야! 나이 많이 났어! 정국이 형! 리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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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형! 형! 아구! 빨리 야 형 만들었어 뿌 빠 뿌 뿌 썰어가지고 소스를 덜어가지고 먹는거야 맛있어? 그래.. 이런 맛통이 어딨어 하트언도 있고 하트언도 있고 빨간 옷을 입고 새콤달콤 향기 풍기는 멋쟁이 토와토토와토 나는 야 주스릴 거야 꿀꺼 나는 야 케첩 될 거야 꿀꺼고 나는 너무 예쁘다 잘생겼네 섹시한 표정 겪고싶다 분위기 있다 가고싶다 가고싶다 고마워 왜 자꾸 가고싶다 가고싶다 아 안녕 로스트를 쓴 형님이 아마 써주셨을겁니다 멜로디를 뭐야? 귀신이야? 사실 되게 브이앱에 나오고 싶어하는거 같은데 지민씨는 단독 브이앱을 한지 하루종일 오래게끔이네 제가 이 브이앱이 끝나고 나가서 단독 브이앱을 꼭 하라고 지민이에겐 많은 관심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하 귀여워 하나, 둘, 셋 상탈을 찍히는걸, 지민씨 이아가 되지마 으악 와 저 이거 떼어 제가 내가 미안하네 앉아 앉아 당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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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모든 노동연이 없나 풀면 그날 나를 세상에 여자만 달라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야미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야미여러분들 중장 진짜 찍기 싫어 아휴 진짜 아휴 진짜 잘 놨네 아 가자 나도 못생겼는데 안 돼 형 개인 안 돼 내가 제대로 나온게 없네 뭘 제대로 못해 박수 좀 네 아직도 기다려 기다려 여파가 남아있는 역시 기다려? 기다려! 아직도 괴롭혀야 생각하지 못하고 있어요 진행해주세요 제가요? 네 진행을요? 진행을요?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